고향 사랑 기부제 가입이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시스템을 개편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유일한 고향 기부제 창구인 고향 사랑 이음 시스템의 기부 절차가 11단계로 복잡하고 배송 정보를 알기 어려운 점, 결제 오류 등의 민원이 잦다며 6월까지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기부자들을 위한 대면 접수 창구를 확대하고 지자체 요구를 받아들여 특정 사업이나 기부 목적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